야 너 먹은 거 체했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라고 해도 안 했지? 돈 없애라. 가자. 야. 아유. 아유 뭐야 이게 부끄럽대. 야 비키니. 아유 됐다. 나 핀정상에서 갈 거야. 가긴 어딜 가.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이란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쳐 조금 아쉽지만 온가족이 모여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개그콘서트의 감수성에서 무언가 이상하신 점 못 느끼셨나요? 극중 대사인 빈정상하다는 사실 표준말이 아닌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다라는 빈정거리다에서 파생된 말로 빈정거려 마음이 상하다가 옳은 용법입니다. 이렇듯 표준말이 아니지만 표준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택도 없다입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는 사실 턱없다의 방언입니다. 표준말이 아니지만 표준말로 오인되는 말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표준말이지만 표준말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표준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골라주세요. 저는 빈정상하다 하고 택도 없다가 표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두 개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 같고 또 곱사리와 맨날은 약간 좀 방언의 느낌이에요. 저는 빈정상하다고 맨날이 표준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맞는 건 너무 많이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택도 없다는 왠지 좀 사투리 같고 곱사리는 은어 같아가지고 표준말이 아닌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빈정상하다랑 택도 없다가 표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밑에는 곱사리 있고 맨날 있는데 곱사리는 애들 쓰는 소거, 비소거 그런 것 같고요. 맨날은 예전에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맨날이 맞는 표현이라고 배운 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잘못된 표현들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말들입니다. 곱사리는 사투리나 은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표준말입니다. 곱사리를 끼다, 곱사리를 붙다로 쓰이며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맨날은 만날의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최근 복수 표준말로 인정된 말입니다. 상다리가 빌 정도로 푸짐한 먹을거리 보름달과 같이 밝은 웃음이 넘칠 한가위 맨날맨날 과제에 아르바이트에 지어지는 학우 여러분 오랜만에 어르신들도 뵙고 지친 마음속을 꽉 찬 과일처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